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? 잘 지내나고 시간 내줬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? 문 회장님한테 미안했어 미안해 하실 일 아니에요 당신두 이제 그만 접고서 받아들여 나도 저도요 마음 바꾸려고 애썼어요 무빈이가 저렇게 좋다는데 아니 그보다 초은이요 초은이 처음 모습 생각하고 마음 다져먹고 착하고 예쁜 초은이 그 모습 되새기고 또 다지고 나는 안 그랬는 줄 아세요? 그런데 왜 무빈이 방에서 촛불 켜고 빌고 있잖아요 걔가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소? 여보 당신 그럼 초은이 받아들일 땐 그 모든 걸 다 감수한다는 뜻이잖아 당신은 그런지 몰라도 난 아니에요 여보 강요하지 말아요 난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강요하지 말아요 오... 강요하지 말아